웬일이냐?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강하영과의 기사. 오보겠죠? 아니다. 아버지. 시간을 뒀다가 잠잠해지면 재혼을 할 생각이다. 엄마도 아버지도 제 입장을 너무 생각해주지 않으시네요. 시댁에서 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 진작도 안 가세요? 기정사실화되면 난처해질 일 없을 거다. 강하영이 저와 몇 살 차인 줄 아세요? 안다. 그런 여자를 새엄마로 모셔야 하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. 되도록이면 부딪힐 일은 없도록 하마. 다시 생각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? 네 동생을 가졌다. 다시 생각해. 아 가져가라는데 도망을 쳐서. 그러니까 왜 곁을 주시냐고. 곁을 주시니까 만만하게 보고. 설마 날 만만하게 보고 그랬을까. 얼마나 염렵하냐. 늙은이 걱정을 다 해주고. 난 점점 더 마음에 들기만 하는구만. 할머니 이왕 갖고 온 거 할머니 드세요. 넌 가만있어. 귀청 떨어지겠다. 내가 갖다 줄 거야. 저기.